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나 좀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 비밀번호 걸게요. 아무도 못들은다 이제. 우리 아 이렇게 하면 또 뭐라 하는 거 아니야? 비밀번호 걸지 말까요? 하... 다시 보기 안 떠요? 이제 안 뜨겠지? 안 뜰거야. 아 그럼 갈게요. 막차 타세요 이렇게 해야겠다. 들어갑니다. 어 그냥. 나는 내 방송 좀 찾고 싶어서. 탈산 다 탔나요? 그러면 이제 문 닫을게요. 문 닫을게요. 문 닫을게요. 문 닫을게요. 비밀번호. 탈산 다 탔죠? 이제 못 나갑니다. 아 나가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갈게요. 안녕 안녕 이게 바로 캔빨이라는거죠 솔직히 아니겠습니까? 저 진짜 물어보고 있어요 아 여기서 자기가 미드 버프 안받았어요 미드 없어요 지금 푹푹 눌러지는거 보이시죠? 들리시죠? 제껍니다 진짜 그... 화면이 너무 밝아요? 잠시만요 됐어요? 아 네 나 밝은게 더 좋은데 좀 뿌옇게 보여주고 싶어 사람들한테 하... 근데 솔직히 어...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될진 모르겠지만 여기서 하는 이야기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내가 진심으로 말해도 그거를 잘 안 믿... 내가 하도 구라나 주자가 많이 쳐서 그런건 맞긴 맞지만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돼가지고는 그 이야기를 내가 이어폰을 모르고 마이크에 다 꽂아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모르고 이어폰을 이렇게 들어오고 조금 시간을 지났잖아요 퀵뷰 그거 하면서 하면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진정으로 내 방송을 요새 많이 봐주는 사람들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비번을 건거지 아... 여행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진짜 말할게요 내가... 내가... 나 요즘 진짜 너무 생각이 많았는데 하... 비번 유출됐다고요?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지 원래 없었는데 내가 진짜 요새 너무 생각이 많았는데 아... 비번 1234 아니에요 비번 근데 아는 사람들은 다 알걸요? 음... 공지에 써있었어요 시청자가 왜 계속 늘어나는지 모르겠네 시청자가 왜 계속 늘어나는지 모르겠네 왜 울려고 그러냐고 아니야 그냥 아 근데 원래 알잖아 나 울번거 막 진짜 우는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항상 잠시만요 내가 항상 아니 왜 계속 갑자기 비번 걸었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냐고 갑자기 오신김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신김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신김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 진짜 진지한 이야기 할거니까 음... 아 엄청나게 늘어나네 이건 뭔데? 갑자기 100명이 찍는데 모바일이 이 봐봐 계속 늘어난다니까 이거 진짜 신기한 일이다 이거 무슨 신기루다 신기루 근데 막 우는 것도 방송중에 맨날 우는 것도 그렇고 솔직히 조금 비번 다 털렸다고요? 잠시만 말을 시작하고 싶은데 뭘 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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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예 0103 제 생일이요 아 이거 뭔데 아니 이거 봐봐 PC 늘어나는 거 봐봐 미쳤다 미쳤어 좀 있으면 중계방 생기는데 음지롱이어서 와 이게 뭔데 진짜 맞아 전 진짜 제대로 진지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비번 바꿔야겠다 0103 하지 말고 970103 아 이제 말할게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비번 받쳐서 다 들어오네 근데 방송에서 아 비번을 가리고 바꾸라고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제 안 들어온다 뭐 듣기 싫으신 분은 중간에 나가셔도 돼요 제가 좀 찡찡 될 거니까 일단 맨 먼저 맨날 방송할 때마다 뽁 하면은 무슨 일로 계속 우는 거 아 찡찡 버전이냐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 맨날 우는 거 진짜 진짜 죄송해요 근데 그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건 신경 안 써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할까 봐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내가 맨날 울 때마다 카톡이 오더라고 네가 울면은 사람들이 너를 더 얍잡아 볼 수가 있다고 울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던데 근데 나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거든 웃은 여자가 제일 예쁘다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솔직히 오늘 진짜 기분 안 좋거든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시청 PC가 갑자기 시청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흑방이 어서와 아 컨텐츠일 때도 있긴 있는데 근데 대부분이 진짜로 울고 있어요 아 이게 아 이게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감성 조절 장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라 해야 될지 약간 막 조울증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진짜 막 갑자기 말하다가 막 눈물 나고 그러거든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진짜 막 눈물 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냥 내가 무슨 뭐 감성팔이 하니 이런 거는 진짜 아니니까 그렇게 좀 제대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렇고 솔직히 오늘 진짜 아 이럴까봐 진짜 아까 사람 없을 때 비번 건 거였는데 사람 너무 많이 들어왔다 어떡해 아 돌쯤은 아니에요 근데 막 갑자기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방송 중에서 방방 뛰고 아 그래 그니까 내 때문에 내가 혼자서 판단하고 생각한 거라서 그 그 내가 잘못한 내가 혼자 생각하고 행동한 거라서 그게 다른 DJ한테까지도 그게 영향을 미친 거니까 그 막 팬분들한테도 진짜 죄송하고 내 때문에 다 망친 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때 그거 방불 조금 하다가 가가지고 나가가지고 방불 조금 하다가 갈려고 했는데 일부러 일부러 안 갔어요 일부러 그래서 제가 안 가고 그냥 카페에 혼자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뭐 친구랑 전화하고 있었던 건 맞는데 걔가 대신 봐주고 있었거든요 방사항 그래가지고 네가 이제 가면 되겠다 라고 했는데도 그냥 안 갔어요 제가 너무 미안해서 나 때문에 그냥 좀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 같고 그냥 방송 잘하고 있었는데 내가 가자마자 진짜 욕 들으니까 그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냥 일부러 안 간 거였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 건데 이제 그게 더 파장이 커지니까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랬던 거고 그런 거지 그냥 아니 전화하지 말라고요 여보세요 너는 제 핸드폰 뭐야 누군지 몰라서 컸어 강이야 아니야 바로 컸어 삶 특이예요? 급식인 것 같은데? 아 그래서 그랬던거지 진짜 솔직히 말해서 막 욕듣고 그런건 상관없거든요 저는 진짜 욕듣고 그런건 진짜 상관없어요 근데 나 때문에 다른사람 욕들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분위기 다 망쳤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진짜 카페에 앉아있을때도 방송을 안키는 것보다는 키는게 나을 것 같아서 웃긴건데 그게 또 오히려 역으로 싸우고 있는거 보고 회장님도 그런 뜻으로 쏜게 아닌데 그렇게 되는거 보니까 아 너무 진짜 아 진짜 괜히 같다 생각드는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지 아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지 아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지 이제 결국엔 이제 뭐 아 뭐 그렇게 생각한거지 그래서 그래서 아무 말도 안하고 있었던거에요 막 혜의명 같은거나 내가 그때 그 당시에 방송 상황을 잡고 이렇게 이끌어가고 그런걸 해야되는데 그런걸 못했었어요 그래서 우결 그냥 끝내는게 맞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미 다 끝난거고요 저는 근데 그전부터 생각했었는데 이게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컨텐츠로 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때 몇몇 애들이랑 또 말했었는데 그때 아 이거 벚꽃이 마지막일 것 같다 내가 그전부터 계속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건 상관없는데 아 그냥 나 때문에 어 다 기분좋게 시작했는데 다 망친거 같아가지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래서 그런거지 그게 아니고 저는 그것도 그렇고 막 누가 막 게시판에 그런것도 많으셨잖아요 열혈들이 뭐 자지우지한다니 뭐 열혈때문에 방송 망치느니 니도 어쩔수없는 여캠이었느니 이렇게 말하시는데 저희방 열혈들은 진짜 아시다시피 아니 갓전이 붙어가 저런데 진짜 저희방 열혈은 아 아니 아 갓전이 붙어가 저런데 진짜 저희방 열혈들은 제가 뭘 하든지 간에 다 좋아하시는 뭘 하든지 간에 다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건 없고요 그냥 진짜 흥민님한테 솔직히 제가 막 아 진짜 이건 진짜 죄송한데 올비들한테 진짜 너무 죄송한데요 흥민님한테 나는 그렇게 큰 그림 남자가 그리고 있었으니까 흥민님한테 저번에 그때 카톡 보낼때도 못하겠다고 합방 그거 나는 혼자 또 큰 그림 그리면서 그렇게 카톡 보냈을 때도 아 우리 방에서 우리 골수팬들이나 다른 분들이 조금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계속 흥민님이 그렇게 말하시는거 같은데 아 진짜 내가 그때 그때도 그렇게 말을 했으면 안 됐었다 진짜 어 그래서 그러니까 흥민이가 합방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 내 엇보지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솔직히 내가 다 잘못한 거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아 근데 전혀 그런 거 아닌데 우리방 사람들은 진짜 저런 거 아닌데 회장님도 제가 뭘 하든지 말든지 그냥 그냥 가만히 놔두는 사람이라서 이때까지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했잖아요 그냥 막 합방한다고 해가지고 나 한 번도 물어보고 한 적도 없어 사람들한테 아 그런데 진짜 아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까 전화 왔을 때 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아 내가 미안해야 되는데 왜 역으로 그쪽에서 사과를 하니까 죄송한 거죠 아 진짜 죄송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방송 보시다가 그 채팅창 분위기 흐려지게 돼서 진짜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거 이거 바꿀게요 이거 비밀번호 바꿀게요 이거 비밀번호 바꿀게요 이거 비밀번호 바꿀게요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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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죄송합니다 왜 집사 쪽에 있어 놀려놓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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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아니라고 충전하라네 시발새끼 이 개새끼 주저죽이 새끼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아 내가 안 울려고 했거든 근데 안 울려고 하는데 안 울고 진짜 참이 말하려고 비본방 구운 건데요 아 어떡해 진짜 안 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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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있다 아니 아 앞으로는 좀 우는 것도 두려워할게요 아 근데 이것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근데 오히려 잘된 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오히려 근데 막 그거 우결 이제 조금 솔직히 막 하는 도중에 최근에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 방송 내 방송도 마찬가지고 흥미님 방송도 마찬가지고 근데 흥미님이랑 제대로 이야기 해본 적은 없어서 흥미님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아 무슨 아 무슨 어 그니까 약간 조금 지금 내를 보러 왔는데 내 방에서는 다 흥미님 이야기로 넘어간다 결국에는 흥미님 이야기로 넘어간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흥미님 방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우결하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이 오거나 아니면 쪽지 같은 거 와가지고 진짜 많이 말을 했었거든요 그럼 조금 좀 줄여라 아니면은 네가 알아서 잘해라 내 말 아무도 안 듣고 있다 진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우결해서 케미가 맞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받겠죠 그래서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으니까 근데 그것도 진짜 혼자서 고민 많이 했었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입장을 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화면 색깔 왜 이렇지 그런 사람들 색깔 아 색깔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솔직히 뭐 합당을 할래요 라고 물어봐도 이제는 약간 이거를 아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게 진짜 혼자서 생각 너무 많이 했거든요 한쪽에서는 계속 하라고 하는데 결국엔 이걸 하고 나면은 뒤에서 내가 물론 내가 잘 처리를 못하니까 그런 말이 생기는 건 맞지만 그거를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뻔히 알고 있으니까 이게 막상 하겠다고도 대답하기도 좀 어려워질 것 같고 이제 앞으로는 막 그런 게 좀 복합적으로 혼자 생각이 진짜 많았었어요 뭐든지 물어봐도 revolt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그런 저가 말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계셨으면은 일단 진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솔직히 방송 능력이 많이 후달리니까 또 그렇게 계속해서 채팅창 분위기에 맞춰서 저도 막 거기에 동화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죄송합니다. 난 네 방송 재밌지 않아요. 아니 우결 처음 시작한 게 흥민이니까 흥민이가 저세히 못한 것도 잘못했다. 이건 그 누구 잘못도 아니. 아 그래서 아 진짜 진짜 죄송해요. 아 근데 이렇게 진짜 비극적으로 파국을 맞이할 줄 몰랐네. 물론 내 잘못이긴 하지만. 아니 굳이 나는 우리방 사람들한테 말하려고 방송을 킨 거지. 굳이 뭐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이거를 킨 거는 그때 그 우결을 좋아하고 보긴 보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내 방송을 좀 더 보고 싶은데 결론은 나중에 진짜 맨날 방송 낄 때마다 결론은 나중에 흥민이랑 맨날 전화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약간 물타게 되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흥민 흥민 되고 그쪽에서도 뭘 하려고 하면 양팡 양팡 되듯이 그런 거에 조금 민감하셨던 분들한테 죄송하다고 방송을 낀 거지. 그런 분들한테 진짜 한번 날 잡아서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킨 거지. 딱히 그분들한테 말하려고 킨 건 아니에요. 우리방 사람들한테.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내 팬이 더 먼저지. 아까 내 팬은 좀 아닌 것 같고 내 시청자가 그래도 좀 더 먼저 챙겨야지. 타 BJ 시청자보다는. 뭐 그쪽에도 내 시청자가 가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흥민이팡 또 양팡 중계하는 애들 때문에 채팅창 망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 막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너네가 우결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서. 그냥 일시적으로 우결하면 사람들 많이 늘어나고 시청자 많이 늘어나고 풍 많이 땡기고. 그런 거 때문에. 아 62kg이 계속 또 한 개를 팬과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우결을 하는 거냐고. 그런 거 인방계를 해도 글 진짜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도 내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 이게 진짜 나는. 그래도 어쨌든 득이 되는 게 있었잖아요. 서로한테. 서로한테 득이 되는 게 있었고. 노재물님께서 또 한 개를 팬과 감사합니다. 그런 게 있었으니까. 뭐 할 수.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였지. 근데 이거는. 득이 되는 게 있어요. 물론. 진짜 단맛을 봤으면 쓴맛도 보는 거 마찬가지인데. 아 이게 진짜. 저 내일 안 가요. 저는 내일 안 갑니다. 의결 마무리는 어찌 할 거냐고 이게 마무리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뭐 아까 전에 전화 오셔가지고 뭐 여수 밤바다 보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를 막 그거를 막상 알겠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내 때문에 또 피해갈까 봐 진짜 이게 분명히 오늘 이렇게 일 생겨가지고 분명히 그때 키면은 내가 욕들을 걸 뻔히 알거든 아 진짜 재밌게 그만 울라 그만 울자 아휴 아휴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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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 거야 너나 아무 느낌도 안나겠지만서도 나 없는 밤이 찐덤 혼란스럽겠지 나 역시 욕구리 시린즈 샌로 지루한 스캔덜 내 안티 그래서 계속해서 막 가실 거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지 보고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흫 이게 근데 아무리 이렇게 지금 방송 비번 걸고 여러분한테만이라도 제가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말 말한다고 해도 나중에 되면은 결국에는 이 중에서도 제가 말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기시는 분들 생길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분들 여기 있던 사람들도 나중에 되면은 나 욕할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아프리카 원투데이 보나 내가 다 그런 거 보고 있었으니까 다른 빵에서도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보니까 그냥 아 이게 아 너무 무섭다 진짜 아 너무 무섭다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욕을 들으면 그게 또 싫다 진짜 사람이란 게 그래서 나 진짜 너무 무섭다 내 방송 하기 위해서 지금 일때까지 이때까지 말을 안 했던 건 일단 말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어땠는지 내가 근데 솔직히 어제 막 게시판에 저희 방 게시판에 엄청나게 그게 좀 글 같은 게 좀 많았었잖아요 뭐 뭐 혜장이 갑질하니 여럴이 갑질하니 여럴이 또 뭐 bj를 가지고 노니 막 이러면서 그런 말이 많았는데 솔직히 너무 미안한 거야 진짜 그 사람들은 아닌데 내가 그러니까 물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가쩌니도 뭐 그래서 나는 그냥 가쩌니 아니에요 진짜 가쩌니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냥 솔직히 열혈 마음은 다 모르니까 다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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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도 그냥 앞에서는 잘한다 잘한다 해도 뒤에서는 그래도 씁쓸하게 받아보고 뭐 에휴 오렌지가 내껀데 막 이런 사람도 어찌하나 있었겠죠 이중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다 죄송하다고요 그냥 으흥 미안 으흐흥 으흐흥 가쩌니는 진짜 우계층이고요 아 진짜 뼛속 꾸텍 우계층이고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제 행동 때문에 열혈들이 다른 열혈들이 욕을 들었으니까 그것도 진짜 죄송했어요 근데 그걸로 또 안일하게 대처를 한 bj가 정말 죄송하.. 사과드리는 거 아아이씨 아 어떻게 감정조절이 감정조절이 안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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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하려고 이제 킨거였어요 하.. 죄송합니다 하.. 싱글 사랑노래 들어도 외려 멜로디 행동 하나하나 모두 다 외롬이 됐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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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쌍꺼풀이 부었네 나 밥 먹기 싫어 이건 친구로서 하는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 너가 내 손을 잡아준다면 내 속을 알아준담 이름표를 달아준다면 누가 누가 매니저 달래 회장님이 회장님이 어디 계시는데 아 킥뷰 자판기님 회장님 여기요 잠시만 느그킹공주나 한 번만 내려가 있으면 안돼 말쏘하세요 왜 얼리세요 갑자기 아니 갑자기 왜 얼리시는 거죠 지금 사람도 얼마 없는데 풀어도 됩니까 지금 뭐죠 왜 얼리시는 거죠 아 한마디만 한다고요 아니 가짜니가 아 네 한마디만 하세요 아 근데 아 네 말씀하세요 근데 이렇게 쳐도 다 보이는데 사람도 없어가지고 근데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사람 없어도 다 보이는데 말씀하세요 아 너무 배고파 네 킥뷰 자판기님 말씀하세요 어울려도 돼 애들 어울려도 돼 아니 가짜니 얘는 너무 불쌍하다 그냥 불쌍하기도 불쌍한 건데 진짜 착하다 쟤는 아무리 욕을 들어도 멘탈이 안 깨지나봐 쟤는 아무리 욕을 들어도 멘탈이 안 깨지나봐 김소희 너무 뼈밖에 없어요 진짜 나보다 더 심한 멘칠걸 보자 네 그런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제발 짱툰 좀 짱툰 쿠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본인 인증하시고 하시면 돼요 이거 제발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너무 쪽팔려요 실적이 없어서 실적이 너무 없어요 진짜 김소희 나 김소희 별로야 그래 이사람 이쁘긴 이쁜데 너무 뼈다귀다 진짜 뼈밖에 없더라 아니 그 속보가 아니라 진짜 진짜 야위였다니까 나보다 더 야위였다니까 저 사람은 나는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골반이라도 있다 애가 아 골반은 있다 애가 솔직히 근데 있는데 없나? 아 그래 이게 골반이란 말이야? 얘들아 골반이 뭔지 모르지? 이게 골... 미안해 이게 골반이란 말이야? 근데 저 사람은 이렇게 일자더라 이렇게 일자 나는 이렇게라도 나와있다 애가 왜냐하면 느그킹 동준아 문자투표 일 Prozent 야 빨리 좀 해라 킥뷰 받은 놈들 안하냐고 문자 투표 7개야 빨리 좀 해라 킥뷰 받은 놈들 안하냐고 와 진짜 야 느킹 동준아 자 이거 줄게 가쩐니 부검이 뭐예요? 가쩐니 컷을 보자는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 느킹 동준아 말해 느킹 동준아 말해 아 열혈 열혈 손이 밀렸다는 것 같은데 느킹 동준아 말하라구 아 어 이제 다 울었어 나 위안해 글 좀 보자 나 포 내 컴퓨터 너무 이상한데 이거 북어 한 번 해볼까? 북어 한 번 해볼게 5,078 이렇게 막 말해줘도 돼요? 아무도 관심 없나? 8등 5,078 너도 해줘? 2016 0054 4개 4개 나도 해줘 새지재야 너는 팬 가입 안했어 나도 해줘가 아니라 새지재야 팬 가입을 안했어 너 앞에 달린 거 킥뷰 밖에 없어 킥뷰 퀵권 퀵권 소풍가니야 너는 100개일 것 같아 100 얼마일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 이거 크롬으로 열어야지 나 크롬 너무 좋더라 요즘에 근데 크롬에서 열면은 렉이 렉이 진짜 잘 먹던데요 소풍가니 제 그것도 외웠어 미들타워 100개 딱 100개인데 5등 컷이 몇 개냐고요 이걸 왜 이거를 다 말해줘도 돼요 안되지 않나 206 0054가 또 5개 감사합니다 나는 이러는데 대갈장군 너는 그만 물어봤으면 좋겠어 이제 얘들아 아 기분이 너무 아 흑방이가 또 한개 감사합니다 아 느긋킹 봉전 해줄게 잠시만 아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잠시만 비본 풀자고요 아 난 이대로가 더 좋은데 진짜 613개 45등 배고프다 육백개 육백개 쏘리 음 나 회장님 컷 좀 볼게 오늘 회장님이 너무 오지게 쏴주셔서 회장님 컷 좀 볼게 정신을 못차리겠네 정신을 못차리겠네 12만이요 아니요 10만개만이요 아니 10만개 안 넘어요 저희 방은 근데 난 진짜 궁금하다 이게 내가 차기 회장 이런 것도 전혀 안 보인다 이거 우리 방은 이거는 이만큼 내 방에서 이렇게 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우리 회장님 밖에 없다 진짜 누가 이 컷을 다시 뚫고 들어오려고나 할까 진짜 나는 그게 진짜 의운입니다 와 진짜 차기 회장 다른 방도 비슷하다고요 근데 진짜 그런게 있어요 진짜 아 진짜 아 보면서 와 정말 그냥 그런거지 아 양팡방의 회장은 단 한 명뿐이구나 이게 음 불변의 진리 같은 것처럼 아 이거를 누가 뚫고 들어올까 아무도 안 뚫고 들어올 걸 알거든 나는 5등 8천개에요 8천개 네 열혈컷 1600개 그래서 별로 뭐라 해야 되지 근데 아 요즘에 진짜 저희 방 열혈들 다 고인이었거든요 아예 아프리카를 접으신 분들이 진짜 대다수였어요 심지어 저희 방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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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잠시만요 진짜 아프리카를 접으신 분이 진짜 많으셨어요 이분이 마지막에 오셨을 때 어 왜 안뜨지 이분이 이 달고바 이분이 마지막에 오셨을 때 은지야 잘 지내라 하면서 뭐 5천개인가 3천개인가 그걸 주고 가셨거든요 가지고 가서 들어가보니깐 이 보세요 사설 토토로 이렇게 잡혀가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거에요 진짜 저희 방에 진짜 이게 이걸 뭐야 너 눈물이 나는거야 저 사람이 진짜 진짜 해장 조금 오래 달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근데 저 사람이 원래 있던 해장을 누르고 막 풍대결을 진짜 막 천개씩 계속 벌였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가지고 그걸 생각하니까 아 그립다 고인이여 이렇게 진짜 자면서 가끔 생각나면 아 그때 그 장면 너무 그립다 고인이여 이러면서 난 그때 또 동방에서 한복 입고 또 방송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 정말 그리워라 생각했지 전거 해킹일 가능성이 높아였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사설 토토가 아니라 진짜 너무 아 그런게 없지 않아 있다 이거지 아 그리고 하이라이트 정리 좀 해야겠다 진짜 보여줄게 잠시만 저 때가 언젠지 보자 배고프다 너무 원래 울고 나면은 이런거 있잖아요 아 나는 진짜 어렸을 때 진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봐 울고 있다 나는 왜 방송에 다 울는거지 이거 볼래요 3176명이다 봤다 벨라이트 박스 어? 굳었다 다다다다다다 비뿌어볼까 아 흐흐흐흫 야 그 소리 좀 너 어째라 이 나 이 나 이 나 이 고래야 아니 내가 계속 소리내 이상이다 카메라도 못 견디고 넘어지는 거 아니 카메라도 못 견디고 넘어지는데 카메라가 더 이상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나봐 이게 동방이에요 나 이러면서 방송하고 있었다니까 그때 이거 하고 나서 그때 저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때 축제 기간이었다 종 가지고 와 종 갈리 갈리 종 어딨어 자 자 이번 학기 재활성은 어떻게 되니까 자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자 종 가지고 와 종 종 다들 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쩌냐고 울었다 어쩌냐고 어쩌냐고 울었다 어쩌냐고 사랑해 오늘 여기 기운이 안 좋아 여기 기운이 안 좋아 여기 기운이 안 좋아 나 어떡해 아니 저 아 내가 진짜 이렇게 방송했었는데 기억이 안 좋아요 아 나 진짜 뭣도 모르고 그냥 진짜 재미로 친구들이랑 노는 것처럼 진짜 방송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아 지금 이거 보실래요 개강해가지고 첫날에 롯데월드 가서 같이 그거 탔었거든요 이거 뭐지 관람차 탔었거든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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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lands차 안에서 춤췄어요 안되다 양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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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znot 한번쯤 아님 아 후구 interesting 갈람차 동 중앙에서 있었지 아 뭐야 이 앞에 내 바로 앞에서 여기 손 계속 밀치는 게 안뚱이에요 안뚱 여러분 안뚱아 남자랑 주먹이다 얘가 안뚱입니다 여러분 얘가 궁금하셨던 안뚱이에요 저를 아프리카 세계로 몰아넣은 안뚱입니다 얘가 안뚱이에요 안경뚱돼지 여드름 안뚱이에요 그렇다는 거죠 우리 애니펑펑펑님께서 일상의 귀여운 행위로 통크뱅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8일때라 8일때 방송 시작한지 8일째 이때 이랬었는데 어우 너무 크네 진짜 아시죠 신입생의 긴 생머리 흑발의 긴 생머리 가슴골 봐봐 아 지려 진짜 기운척 오지게 했었어요 이때는 이때는 진짜 기운척 오지게 했었어요 죄송한데 이거 수업시간에 이렇게 하는거는 민폐이기보다는 애들 다 수업 안듣고 있었고 저 이거 그래도 A 맞았습니다 A뿔 맞았어요 A뿔 이 수업 이렇게 안들었어도 A뿔 맞았습니다 그정도로 정말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아무 설명도 안해주시는 수업이었어요 그랬단거지 그만쳐보라고 알았다 예의가 아니다 진짜 근데 그때는 막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방송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냥 처음 해보는 신부를 받아들인 그냥 원시인한테 불을 던져준 느낌 불을 발견한 원시인 같은 그런 마인드로 진짜 방송이 너무 좋아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술먹방이요 어? 비번 어떻게 뜰고 들어왔어요? 뜰고 들어오신거에요? 아 도방신고하는 영정당에 따봤어요 봤어요 영.. 그거 방송국 정지당한거 보고 음.. 갈사람은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 337337 어떻게 알았어 진짜 나 337337 안 보여줬는데 33737은 아 진짜요? 347337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는데 뜨뜩 뜨뜩 죄송합니다 다 고맙습니다 .. 또 .. 감사합니다.